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라기보다는 원룸 이야기에 가까운데 싱가포르의 월세 250만원짜리 원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행 유튜버 중에서 사람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여행 유튜버들 그래서 가장 아이러니한 게 지금 와서 가장 성공한 여행 유튜버는 곽튜브가 되었지 곽튜브가 그렇게 뜰 줄은 몰랐는데 빠니보트를 제대로 시작해서 청추러람한 곽튜브가 있는데 근데 나는 실제로 그 곽튜브 유튜브랑 빠니보트를 둘 다 안 보고 나는 히철리즘을 좀 보거든 히철리즘 내가 보는 유튜버는 뜨랑길로 히철리즘 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점이 좀 뭔가라고 할 때 곽튜브 같은 경우는 약간 맨 처음에 뜨게 됐을 때 오지를 주로 다니고 약간의 그런 카피바레 같은 친화력이 있었다고 하면 히철리즘 같은 경우는 초창기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와서 여행 유튜버들도 많이 레드오션이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설명을 되게 잘하죠 디테일하게 그 나라의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히철리즘이 뜨면 보게 되더라고 히철리즘 같은 경우는 편하게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 싱가포르 여행 왔다가 싱가포르 원룸이 갑자기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월세 250짜리야? 이거 좀 얘기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 월세 250짜리가 보면 생각보다 많이 초라합니다 그건 우리 집이랑 완전 똑같은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런 복층형 구조인데 방 크기는 우리 고시텔이 훨씬 크지 저것보다는 훨씬 크지 근데 제 지금 여기 고시텔의 월세가 55거든요 55에 그리고 여름 되면 관리비 같은 게 내가 에어컨을 24시간 들어오나 여름만 되면 그러면 관리비가 한 23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달에 여름쯤 되면 한 80 언더 쪽으로 나오고 그리고 겨울되면 관리비가 한 15 정도로 줄어들어가지고 보통 이제 60, 70, 7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 조그만한 여기가 스튜디오 형태 그래서 이걸 스튜디오 형태라고 불러가지고 베트남 같은 데 가도 스튜디오 형태 이런 게 좀 많이 나와 그래서 스튜디오 형태다 보면 약간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2400불 싱가포르데라로 2400불 하더라고 그래서 자막에는 245원이라고 적혀있지만 245만 원이라고 보는 게 적당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네 비싸지?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도심 쪽도 안에 약간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도심 쪽은 약간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그건데 차이나타운 쪽이 어떻게 보면 중심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면 딱 이 정도 컨디션에 5000불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살인적인 원룸값이지 그래서 그... 뭐 맨 처음에 이 인터뷰 하신 분은 히철리 집을 어떻게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뭐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고 그냥 여기서 사는 이유가 남편이랑 같이 안 살게 되더라도 혼자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월세라서 여기서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직업은 아시아에서 엄청 유명한 바텐더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근데 뭐 이게 월세가 되게 비싸고 싱가포르 원래 물가가 굉장히 높잖아 근데 여기 약간 좀 삶의 만족도는 좀 높은 편이야 집값만 빼면 사실 음식 생활하는 건 다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근데 진짜 비슷하긴 해 비슷하다기보다는 한국보다는 확실히 비싸 나도 싱가포르 살아봤잖아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갈 때마다 다 세 달씩 살았는데 싱가포르만 유일하게 한 달만 살았어 왜? 비싸거든 싱가포르 한 달 사는데 비싼데 삶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동남아의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보통 동남아 같은 경우는 호텔 컨디션의 가격 대비 되게 좋아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막 5성급 호텔 이런 데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 진짜 막 7만원 8만원이면 진짜 숙박이 가능해 그게 아고다 예약 잘하면 근데 숙박 컨디션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한 달만 살고 나왔는데 내가 살았을 때 느꼈던 것도 음식값이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게 한국이 또 물가가 높잖아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확실히 주거비라던가 교통비 교통비도 지하철은 잘 모르겠는데 택시비는 확실히 비싼던 걸로 기억해 그리고 야간할증이 붙으면 맨 처음에 가격이 쭉 가다가 갑자기 딱 누르면 두 배로 뻥튀기가 됐던 걸로 그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뭐 비슷하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하나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그건 있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좀 물가가 높은 데 있잖아 선진국 쪽으로 가게 되면 패스트푸드점 가성비가 굉장히 높아져 그래서 개도국으로 갔을 때는 맥도날드 이런 게 가성비가 좋지가 않아 사실 뭐 이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고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의외로 롯데리아가 준 데 많거든 근데 롯데리아 햄버거 먹는 것보다 그냥 동네 시장 가서 껌땀이라던가 포 한 그릇 말아먹는 게 그게 가성비가 더 좋다고 느끼고 오히려 패스트푸드점이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내가 패스트푸드를 엄청 많이 먹었어 버거킹 같은 거 왜? 여기 음식이란 게 비슷하다 근데 한국보단 비싸 확실히 한국보단 비싸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약간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 패스트푸드 쪽으로 좀 많이 먹게 됐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그 뒤로도 뭐 벌금태형 이런 게 다 세가지고 뭐 치한도 좋고 국민들이 뭐 전혀 불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경제를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니까 사실상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리칸류라고 할 수 있잖아 내 유튜브에 몇 번 언급됐지 그 동북아시아에는 그런 서호식 민주주의가 맞지 않는다고 좀 쳐맞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리칸류데 사실상 리칸류 쪽 그쪽이 거의 다 독재라고 보면 되거든 지금 총리도 리칸류 아들이고 그 일가가 국가 기관 산업의 굉장히 큰 막대한 부도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교육을 주입식으로 계속 잘 시키고 있어서 우린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불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태클 걸 것도 없고 모두가 만족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따지면 좀 명과 암 같은 것도 있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엄청 치열해 이거는 도시국가들의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지 도시국가의 숙명 그래서 홍콩 같은 데도 엄청 치열하잖아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엄청 그런데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언론 같은 경우 통제가 좀 많이 심하거든 언론의 통제 같은 게 좀 심하고 그리고 여기는 뭐 이게 빼도 박도 못해 비판 같은 거 하면 살아남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리칸류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부정부패 하나는 지금에서도 비리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겉으로 보이더라도 부정부패에 대해서 확실하게 척결했어 초창기에 싱가포르는 지금은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리칸류 같은 경우도 자기 오른팔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오래 헤쳐먹었거든 결국에는 그 사람 자살했잖아 감방에서 미안하다고 글을 남기고 그래가지고 한국이랑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확실히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 동남아시아에서 맹주라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고 야 어디가 제일 잘 사냐 그러면 전부 다 싱가포르 애들이 잘 산다 근데 걔들은 너무 거만하다 그래서 They are arrogant 이런 식으로 욕 많이 하더라고 동남아 사람들이 거의 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욕을 해 근데 좀 이제 캡파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근데 그 시작이 옛날에 말레이시아 쪽에서 거기서 파생된 나라 아니야 근데 진짜 물도 못 먹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보면 법임세 같은 거 엄청 낮추고 외국 자본 유출 엄청나게 청출해가지고 나머지 그때 그 쩌리가 다 밟아놓고 엄청 크고 나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우리가 쟤네들보다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많이 죽밥이었는데 지금은 걔들이랑 비교가 되게 컸잖아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납득하고 넘어가고 쉬쉬하고 조금 답답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게 저기는 또 국민주택이 잘 돼 있습니다 임대주택 HDB인가 그게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아까 월세 200, 500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근데 싱가포르 시민권자들은 임대주택을 되게 싸게 살 수 있어 한 2억 돈이면 살 수 있거든 그것도 대출이랑 되게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살다가 한 5년쯤 있으면 또 저런 식으로 월세 주면 월세로 땡기는 돈이 어마어마하지 아까 보면 2억짜리 주택인데 월세가 지금 얼마야 지금 저런 조그만 방이 아까 보면 한 250이었잖아 HDB 같은 거 월세 주게 되면 그것도 엄청 비싸거든 그러니까 굳이 그걸 팔 필요도 없고 계속 임대 주다가 싱가포르 국민들은 결국엔 그걸 팔고 임대주택을 탈출해서 더 좋은 데로 가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싱가포르의 국민 90%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시민권자와 아닌 사람의 그런 차이를 두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국민들의 나름 불만을 잠재웠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나라마다의 정책을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 홍콩 같은 경우는 완벽한 실패라고 볼 수 있거든 홍콩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엑소더스가 시작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근데 그것을 이게 잘 그 문제점들을 잘 봉합을 해놓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한 나라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싱가포르는 좀 내 스타일은 아니었던 게 좀 스펙터클한 말에서는 없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싱가포르이 도시국가다 보니까 마리나 샌즈베이나 이런 데는 조금 으리으리한데 나머지는 다 조금 해 인프라가 그 국민 캐파를 무시 못하거든 가면 다 되게 조그맣다 이런 느낌이야 좀 관광지 이런 데 가도 나이트 사파를 가나 어딜 가도 되게 조그만데 이런 느낌이거든 반대로 일본 같은 데 가면 일본은 오사카가 인구가 부산이랑 똑같잖아 거기 300만인데 거기는 이제 인구 캐파가 1억 2천 기반으로 인프라가 지어지잖아 우메다 같은 데 가면 진짜 으리으리합니다 진짜 건물 보는 것만 해도 재밌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가면 됐을 때 저는 싱가포르를 한 달 정도 살았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싱가포르를 별로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한 번 가면 한 달 살면 다 본다 볼 거 다 보고 볼 거 다 보고 블록가는 비싸고 그래서 저한테 싱가포르라는 곳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 그럼 시작 그럼 시작